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은 어깨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강동 아산 본내과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지속적으로 어깨의 통증이 왔을 때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많은데요. 일단은 어깨 통증이 목에서 오는지 아니면 어깨 자체만의 문제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목 쪽에 근육이 이상이 생겨도 어깨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어깨 주변의 인대나 근육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오십견 같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러 염증이 여러 가지 근육 주변에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중에서 이두건념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석회성 힘출념 그 다음에 회전근계 파열은 이제 어깨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계 근육이 파열돼서 생기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깨 근육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저맥랑염이라고 해서 어깨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. 네 저도 가끔씩 어깨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. 좀 평소에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일단은 어깨 통증이 목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라면은 목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겠고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잘 해서 어깨 통증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특히 오식견 같은 그런 어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식견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유착된 그런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오식견이 왔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? 네 오식견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. 오식견이 있을 때 주사 치료를 통해서 굳어져 있는 어깨를 어느 정도 풀어줌으로써 어깨의 가동 범위를 더 넓혀서 어깨를 좀 움직이는데 좀 더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.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재생해야 될 부분은 재생을 해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오식견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 다음으로는 운동 치료의 한 방법으로써 추나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를 통해서 어깨 회전을 더 잘 되게 하고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네 잘 알겠습니다.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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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